이날 시켰다가 흔들미를 만들고 지금 하는 중 시켜서 너무 올라가지 Foray 역시 착상 일어로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꼭 수는 없을 것과엔 간 pourtant! 긴장 부분은 그리기있다. 뱃뱃뱃뱃뱃이. 스파리기. 아 놀리지마라 고구마 먹을까? 고구마 먹을까? 주지말라고 강아지한테 장난치지 마세요 강아지가 너무 애처가 보여요 난리났다 때리레 땡기레 고구마 먹을까? 가자 고구마 앙 고구마! 고구마!